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장출발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맞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0.58% 하락세를 보면서 빠르게 낙폭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까지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근본 요인으로 꼽고 있는 요인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수급 환경도 지금 얕아졌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지금 매수 버튼이 나가고 손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란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이 정말 순탄치 않은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밀리고 또 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면서 정말 투심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과매도권으로 인식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낙폭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중요한 점은 저가 매수 유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거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수급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은 양봉을 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미국 시장도 과하게 빠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은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에 8월 초에 한 번 급락 이후에 회복이 다 안 됐는데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조금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가 PER로 보나 PBR로 보나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도 지금 8배 언더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PBR이죠. 청산 가치라고 하는데 PBR로도 보면 1배 수준이 2700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그보다도 지금 한 200포인트가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돼 있는데 이게 결국엔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 경기 둔화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쌓여 있고 9월 달에 금리를 0.5% 인하하면 침체로 보고 시장을 빼겠다는 그런 신호를 먼저 쌓이는 좋기 때문에 지금 아마 0.5% 인하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0.25% 정도 인하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연준의 발언이 나오면 사실은 시장은 또 생각보다 안도 랠리를 또 가져갈 수 있고요. 미국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좀 더 유리하다 그 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구간인데 여전히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최근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 침체비 이슈가 해소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관환 매니저님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신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지금 양봉타이가 멋있으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시장 앞으로 조금 더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 충분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지금 코스피랑 코스타 두 달 저점을 찍은 상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495에 찍었는데 이 정도면 약간 밸류상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붙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약간 지수를 좀 쌍저점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쉬운 건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은 또 현물 쪽에는 코스피에 대한 매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뭔가 마음 놓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수의 하락은 이 이상 더 크게 하락하는 건 좀 제한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FMC 그 다음에 그 다음 발표되는 BOJ 이런 일정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FMC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를 보면 지표도 있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가 빅컷 가능성도 열어둔을 발언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50pp 인하 가능성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메파 연준 의사죠. 크리스토퍼 월러는 또 지금 연준에서 2인자입니다.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악화하면 1년의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연착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50pp 인하 가능성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아까 전에 경기 침체 말고 경기 둔화라는 그런 발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오판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보면 연준이 그동안 오판을 좀 몇 번 했기 때문에 자주 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금리 인하 시점도 사실은 시장에서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들을 약간 좀 무시를 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이번에 빅컷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시장에는 악재로 반영을 한 거죠. 진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인데 모르고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건데 저는 빅컷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금리 인하 기조는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가이던스는 올해 안에 100pp 가까이 1% 가까이 인하가 될 거다. 그럼 3번 남았는데 한 번 정도는 0.5% 인하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9월은 아마 연준이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25% 인하를 하면서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한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가 시그널이 와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라는 코멘트를 해주는 게 시장의 가장 좋은 발언일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발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조정이 나올 국면은 국면입니다. 9월 16일 또 세금 납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채권 금리가 좀 떨어져야 국채를 발행하기가 장기 국채를 발행하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 조정이 나올 국면이 국면이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너무 지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어차피 9월 FMC 끝나고 나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FMC가 끝나면 해결될 일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FMC 이외에도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을 좀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가람 매니저님 하나 짚어주실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주보다는 저는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는 사실 물가지표가 있는데 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보통 FH 볼 텐데 저는 BOJ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BOJ를 통해서 일본 N화만 안정세를 보여줘도 충분히 일본과 엮여져 있는 N화가 엮여져 있는 자금들이 한 번 더 돌아주게 되면 충분히 급반등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FMC에서 뭔가 장치를 좀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BOJ에서 금리 관련된 코멘트만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발표를 해줘도 충분히 시장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추석 이후에 FMC와 BOJ 끝나고 나면 9월 말은 좀 반등을 세게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FMC 이후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 랠리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BOJ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생물보안법,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에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수의 기대감이 더 짙어질 전망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 이런 재료들이 사실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도 거의 1% 가깝게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결과가 나온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해보자면 세론일까요? 아니면 주가 상승일까요? 일단 생물보안법 관련주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그게 보안법 통과된다고 해서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차익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늘림목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들은 주로 비만치료제라든지 바이오텍 회사들 종목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폐하마키라든지 유럽종양학회 이런 전통적인 바이오텍 회사들이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가장 큰 지표일 텐데 바이넥스 최근 움직임이 별로 안 좋죠. 안 좋다는 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차피 통과될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이미 다 선반영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일정을 보고 지금 산다는 거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로직스와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미생물보안법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후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여전히 대봉 LS는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벤티지 랩, 블루 엠텍, 샤페론, D&D 파마텍 등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란 매니저님, 위고비가 이르면 10월에 국내에 상륙한다고 하고 위고비가 노화를 늦춰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저도 살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이거 좀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뉴스 보고서 저거 들어오면 나도 한번 맞아봐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봤었는데요. 그와 또 맞게끔 주가로 많은 반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1111 같은 경우도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뭔가 상승에 대해서 제한을 맞고 있다고 봤을 때 국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위고비와 관련된 비만 치료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그 이벤트를 가지고서 그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만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블루엠텍이 유통받기 때문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보다 는지 아니면 이제 품질관리 쪽으로 볼 수 있는 SEL, S-BY로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지금 컨퍼런스가 제가 알기로 일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데일리 쪽에서 글로벌 제약과요 컨퍼런스가 열리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 중에 라파스도 있고 D&D 파마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라파스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약간 떠오르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나 주고 있어서 이 참석하는 기업들 명단까지 보시면 약간 이벤트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내에서는 블루엠텍과 SLS, 바이오, 라파스 이 세 가지 종목들 특징주로 꼽아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반도체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운사이클 우려가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최근 디렛 메모리 가격이 하락 추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반도체 푸심이 꺾이면서 오늘 장중의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6만 6천 6백 원대까지 한번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낙폭을 회복하면서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돼야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권일 대표님,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이 다운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 정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지금 방법이겠죠. 팔고 다른 거 가봐야 잘못하면 거꾸로 탈 수도 있고. 지금 자리는 파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숫자가 꺾여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AI 산업이 생각보다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생각보다 수요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AI 산업에 대한 열풍,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붐처럼 많은 기대를 갖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걱정을 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을 한 이유 중에 보면 JP 모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따라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는데 일단 저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후일 수도 있고 맞는 예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IT 수요가 줄어든다는 그 전제 조건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둔화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금리로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자리는 3분기 실적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마이크론의 이제 9월 23일 날 발표되는 실적부터 시작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주가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AI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반도체 쪽에서 살만한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다 사도 될 정도로 많이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또 좀 있으면 기회의 자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부각되고 있는데 좀 지나면 또 이건 뭐 오늘 밤에 있을 애플의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켜보면 또 이 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좀 둔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9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보면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깨고 6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아 지금 가격대 참 매력적인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가야 또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제 분할 매수 관제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만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뛰어난 차트가 어떤 거냐면 월평균선인데요. 6세가의 선인 60개월 선입니다. 60개월 선을 1998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 단 3차례만 깨고 내려왔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10년 만에 거의 다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깼던 모멘턴을 깼을 때의 이유를 잠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재문차트 보게 되면 깼을 때의 자리가 여기 2016년도 때하고 그 다음 2022년 때입니다. 보게 되면 와이어베이 전년대류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내려갔을 시기에는 깼어요. 그런 날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시기는 전년대류보다 더 월등히 올라가는 시기인데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자리에선 단기 리스크만 넘어가면 될 자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략상 봤을 때 지금 내리면 충분히 저가 매수할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또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새벽에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가 개최됩니다. 신제품 출시 이후에 애플 주가 그리고 국내 관련 부품주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매니저님. 저는 애플 쪽은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애플이 잘 돼야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다 살아올랄 것 같고 만약에 애플의 수요마저 이번에 꺾여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AI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AI 이후에도 애플의 수요가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딜레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가고 있겠지만 일단 애플 쪽에서는 딱히 쇠로 나올 것 같지 않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 주까지 이번 주 흐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화장품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곤희 대표님. 오늘 화장품 주들도 9, 10월 수출 데이터 역대급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맞다면 화장품 소비를 줄일 거니까 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뭔가 겁이 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연말에는 할인 시즌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잘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화장품은 바뀌었죠. 3분기 때 주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중국까지 살아난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6월 달에 대부분 고점을 찍었죠. 그 뒤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오면서 사실은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8월 데이터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다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폭발적으로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색조까지 다 지금 YOY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룬 데가 지금 미국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존에 이제 잘 나갔던 회사들 실리콘트라든지 VT, 코스메카 코리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기대가 더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도망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백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권희 대표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지금 저는 알테오젠을 갖고 나왔는데 화장품도 좋고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실리콘트를 할까, 이걸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어차피 9월 달에 일정이 남아있죠. 9월 23일에 키트로다 SC 임상 3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양에 이어서 로열티 수익 구조를 본격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거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임상 3상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걱정이 해결이 되고 나면 주가는 다시 계산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 수출 계약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이니까 올해 알테오젠이 나온 뉴스 중에 지금 아직까지는 안 좋은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 한시경을 기점으로 알테오젠이 빠르게 30만 원 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 키우고 있는 알테오젠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란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늘도 단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APR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저번 달에도 나왔어서 APR을 한 번 강조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한 15% 정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틀 뒤입니다. 9월 11일 날 이제 1위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화상품 정보 때 올라가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APR 자체도 아마 9월 달에 1위부터 10일까지의 잠정치 데이터가 다시 한 번 잘 나갔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주가가 이제는 30만 원대를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R을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뭔가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화장품 등목들과 피부 미용 관련 등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써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다시 한 번 잡아 드리면 여전히 35만 원대, 35만 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라는 26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란 매니저는 APR을 오늘 매수해놓은 탑픽주로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두 분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권희 대표는 아슬리콘트를 할까 알테오젠을 할까 고민을 하시고 나서 오늘 알테오젠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모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가란 매니저는 오늘 APR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목표가 35만 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오후짱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현재 시장 지수 한 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낙폭을 더 줄이면서 0.37% 하락하며 2534선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1.11% 상승세로 지금 상승폭을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 진행하면서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오후짱까지 이 흐름이 쭉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